물 한잔 먹고 십시 났죠? AGM 맞춥니까?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열심히 하면 AGM이 먹다놈은 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개 좋아하네 사실은 우리 15기 선배님이 이분들을 아주 열심히 팍팍 밀고 있는 팀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두셨다가 경신체육대 때 봤던 그 AGM이 이 사람들이구나 기억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고기 드세요 고기 드시면 됩니다 이따 조용히 오세요 물어 들어갈 분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몇기에요 앞에? 22! 코가 굉장히 크네 알겠습니다 약간 폭이 안좋다 약간 민망스럽다 자 우리 AGM이 오늘 특별히 우리 대구라는 꽃수시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체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너무 더워요 너무 불쌍해 보여요 화장도 고치고 네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두고 가야 되는데 제가 올라온 이유는 한옥도 챙겨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찬바람 볼 때 빨리 해야 돼 찬바람 볼 때 자 AGM 여러분들은 사랑할 좀비가 되었습니까? 네! 함께할 좀비가 되었습니까? 네! 정신의 이름으로 바로 이 친구들이 뜹니다 AGM 박수! 예! 예! 감사합니다 네! cloudy mornings aal maneuver